슬래시 사진 등호 SPS 정글의 법칙인 라스트 인도양 방송화명 캡처 정글의 법칙에서 그룹 B2B 멤버 이민혁이 모래섬 탈출에 크게 기여했다. 16일 오후에 방송된 SP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인 라스트 인도양에서는 모래섬에서 모래에 묻힌 굴뚝을 발견한 민혁의 모습이 그려졌다. 16. 창문을 통해 섬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던 병만족은 제작진이 있는 곳을 보고 당황했다. 모래만 있는 섬에 있었기 때문이다. 17. 더군다나 지명 고도가 상당히 낮은 곳이었다. 이용대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바다가 같이 있는 정글로 가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상했다. 17. 근데 정말 바다와 모래만 있으니 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밝혔다. 18. 제작진은 병만족의 사라지는 모래섬에서 생존하는 미션을 부여했다. 19. 멤버들은 탈출하거나 생존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19. 3시간 뒤면 섬이 물에 잠긴다. 19. 병만족은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건너편 섬으로 가기로 했다. 19. 건너편 섬으로 가기 위해 병만족은 부력이 있을 만한 물체를 수집했다. 19. 이때 민혁이 배 같아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19. 물해를 파내 물체를 꺼내봤지만 상당히 무거웠다. 19. 굴뚝 같다고 말한 조재유는 한 번 물에 피울 것을 제안했다. 19. 천신망고 끝에 바다에 옮기니 굴뚝이 물에 떴다. 19. 네 명이 올라탔는데도 굴뚝은 안정적이었다. 20. 이에 병만족은 환호했다. 20. 굴뚝에 공기주머니를 장착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병만족은 수심이 얕은 동안에는 배를 끌면서 걸었다. 21. 수심이 점점 깊어지자 연우와 민혁은 배에 올라타 방향을 지시해졌고 나머지 멤버들은 발로 헤엄치며 배를 움직였다. 22. 섬에 거의 도달하자 멤버들은 전력을 다해 헤엄치며 섬으로 향했다. 23. 병만족은 모래섬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24. 요구름은chat 유인 every morning that the nearest Beverly Hills part of 24. 애 discomfort 25. 위기와 함께 하시네요. 25. 위기와 함께 하시opf 26. 위기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ופ 26. 위기와 함께 하buster